구글의 자율주행차 부문인 웨이모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운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웨이모의 무인 택시 서비스 브랜드 웨이모1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주변 160km 범위에서 약 400명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이모1은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자율주행 택시를 호출하고 목적지를 입력하면 스스로 승객을 찾아와 태우고 목적지까지 주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웨이모1의 이용요금은 5km 거리를 15분 동안 운행하는데 7달러 59센트, 우리 돈으로 약 8,500원 수준입니다.